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이번 영상은 몽골의 몽골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. 프로젝트 명은 몽골리아 리파이너리입니다. 발주처는 몽골 리파이너리입니다. 2019년 10월 정유공장 건설 공사가 곧 착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. 인도 정부가 몽골에 10억 달러를 지원해서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EIL이 EPC, FEED, PMC 모두를 수주하였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12억 달러 규모이며 완공은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몽골 정유공장은 연산 150만 톤 규모의 작은 정유공장입니다. 1차로 디젤과 휘발유를 2차로 LPG, 항공류, 연료율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정유공장이 몽골에 건설되는 최초의 정유공장이라고 합니다. 몽골에서는 쉘 원유가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. 몽골 정유공장이 완공되면 몽골에서 생산되는 쉘 원유를 처리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합니다.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갇혀있는 내륙 국가이며 인구는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. 거의 절반이 유목민으로 살고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몽골 동부 내륙 도르노고비주의 알탄시리에 건설될 예정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